네 오늘 뉴스탑10 이리 여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웅동학원 채용 때 뒷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국 장관의 동생이 어제 구속을 면했습니다. 조국 장관 공방에 기름을 부은 듯한 분위기인데요. 오늘 조국 장관의 출근길 목소리로 먼저 시작을 하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지금부터 저희는 국정감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냈십시오. 동생 관련 얘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시작을 하나하나씩 해볼까요. 먼저 조수진 부장. 검찰이 오늘 동알보 일면에도 나왔지만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을 다시 청구한다고 하네요. 네 그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요일에요. 조국 장관의 동생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거든요. 포기한다는 것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구속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봤고 저도 화요일날 바로 뉴스톡된 시간에서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 2시에 영장이 기각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제 아침 일찍 검찰에서는 검찰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했습니다. 아주 상세히 했습니다.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신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의 입증의 정도. 그리고 종범 2명이 이미 금품 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서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하겠다. 이미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하겠다고 곧바로 재청구 방침도 밝힌 거고요. 그렇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그런데 여기에 다시 청구할 때는 추가 혐의까지 두 개 더해서 다시 청구를 한다고 하면 어제 사실 예상 못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기각을. 누가 예상했겠어요? 그러면 법원에 이런 판단도 나왔습니다. 이번엔 다시 청구하면 구속이 되는 거죠? 글쎄요, 그러면 아마 명 판사 말고 다른 사람이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재청구할 때는 전산으로 배당을 하긴 하는데 한 번 기각된 거 재청구하면 똑같은 사람한테 안 가고 다른 사람한테 가거든요. 그러니까 명 부장판사 말고 다른 부장판사가 검토를 하고 발부 여부를 판단할 텐데 글쎄요, 보시면 지금 왼쪽, 오른쪽 검찰과 법원 저건 무슨 얘기냐. 문서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네, 여기 볼 거라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청구한 것 중에서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의 여지에다 저거는 배임죄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배임죄는 진짜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변론으로 하고 중요한 거는 배임수죄, 그러니까 채용비리 가지고 돈 받은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검찰은 저렇게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법원이 기각을 할 때는 검찰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가 증거인멸 저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없다는 거예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판단은 없다. 물론 지금 증거가 다 확보돼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종범도 구속돼 있고 이 사람도 자백하지 않았어.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검찰이 보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미 해외 도피 지시의 정황이 있고 허위 작성서를 만들려고 지시한 정황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례적으로 피의자의 건강 문제를 또 언급을 했다는 점.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찰이 제시한 것들 중에서 이 조 씨한테 불리한 것에 대한 판단은 없고 오직 조 씨한테 유리한 것만 뽑아서 영장을 기각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검찰의 시각인 거죠. 또 한 가지 좀 덧붙여 드릴게요. 이번에 강제 구인을 통해서 데려온 거거든요. 부산에서 데려왔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사 출신 검사가 부산까지 직접 내려가서 의료진도 확인하고 본인도 확인을 했어요.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강제 구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사가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장 기각 사회에는 건강 상태를 참작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검찰로서는 더더욱이 수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청을 하는 겁니다. 조국 장관 동상의 구속영장 기각, 후폭풍은 참 거셉니다. 야당은 오늘 담당 판사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판결 확정 전에 범죄자, 피의자를 왜 구속하는지 아십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일수록. 그래서 구속을 하는 겁니다. 우려의 정도가 아니라 증거인멸을 했는데도 불구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은 어제 많이 웃었을 거예요. 제가 좀 화가 나서 당신이 속해 있는 법원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좀 해명을 해봐라. 내일 다른 부장판사분 대답이 걸작이. 명재권이가 미쳤나 봐요. 판사가 이상하다라는 표현까지 야당에선 나왔는데 그런데 장현재 평원은 화면 같이 보실까요? 반면 여당은 여당의 수석대변인 얘기입니다. 검찰이 재청구를 시도할 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글쎄요. 여하가 이번 구속영장 기각을 바라보는 시간이 극명하게 갈릴 것은 예상했지만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단언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정농단 수사할 때 우병호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이 됐었습니다. 세 차례 재청구 끝에 발부가 되었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 기각되었다가 보강 수사 거쳐서 다시 발부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병호 전 민정수석에게 세 번이나 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이 오히려 검찰의 수사를 응원하다가 이제 와서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이유로 이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발언을 집권연항의 대변인이 하는 것은 바라보는 사건, 국정농단 사건이냐 조국 장관 사건이냐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인식이 너무나 다르다는 뜻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당의 의원들이 사법부 찾아가서 항의하는 것 이것도 사실 삼권분립 체제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과거에 김경수 경남도 지사가 1심에서 구속됐을 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공개적인 항의, 사법부 판사를 실명을 거론하면서 탄핵시켜야 된다는 말도 나왔고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최고위원들 주제로 그러한 전례에 미루어 보게 된다면 과연 이 사법부를 향한 불신을 누가 만들었는가 나한테 유리하면 좋은 사법부고 나한테 불리한 판결되면 나쁜 사법부라고 하는 이런 내로남불의 습성이 정치권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국민들이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영장 기각을 보면서 2003년의 나라종금 사건을 조금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2003년 대검중수부의 불법 대선자금수사가 촉발된 계기가 안희정 씨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 씨가 연루된 나라종금 사건이었거든요. 살아있는 권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희정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무려 4번이 됐습니다. 3번이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번 발부될 때는 보강조사라든지 추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처벌도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재청구 시도 땐 정치적 의도 이렇게 한다는 거는 검찰 수사라든지 법원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가 없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종욱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 부분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장이 재청구돼서 만약에 발부가 됐어요. 조국 장관 동생이 구속이 되면 그때부터 또 여당의 법원 때리기 검찰 때리기는 또 앞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겠죠. 제가 볼 때는요. 문제는 뭐냐면 저는 오히려 지금 여당이 도움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상식적인 판단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채용비리 주범은 영장이 기각됐고 종범은 구속돼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분들이 볼 때 상처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영장실질심사 포기한 분들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다 예를 들면 구속돼서 발부가 됐어요. 그런데 아주 이것만 이례적으로 발부가 안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황들을 안다면 여당에서 다시 재청구하는 것이 정책으로다? 검찰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지금 안 했다고 하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 당연히 재청구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저기에 대해서 문제적인 건 제가 볼 때는 스스로가 예를 들면 싸움들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논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안 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능할수록 여당이 더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접근하게 되면. 여당이 더 불리할 수 있다. 그런데요. 야당에서 주장하는 법원의 감싸기 논란 조국 구하기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 원내대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영혼 탈곡기라는 별명까지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탈탈 털어왔는지 그런데 정작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되었습니다. 지금껏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원이 증거 인멸에 공범을 자처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원내대표가 제기한 이 부분을 볼까요? 저희 뉴스탑트 시간에 한 10번 넘게 휴대전화 왜 압수수색 안 하냐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법원이 세 차례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의 얘기가 재밌어요. 조 장관은 기각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왜냐하면 국정운용하고 관련된 민감한 내용. 그러니까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민정수석만이 알아야 되는 검찰로서는 알 필요도 없는 알면 더 부담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건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민정수석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 이 사건과 관련 없는. 그런데 정정신 교수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핵심이고 그리고 국정운용했던 사람도 아닌데 왜 이걸 기각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반향이거든요. 그런데 좀 재밌는 게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기류. 예전에는 그냥 내면 다 줬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영장이 좀 엄격히 시작했냐면 사법농단 수사 때부터. 그때 법원 일각에서는 예전에는 검찰이 원하던가 그대로 우리가 그냥 찍어내듯이 발부해줬는데 우리가 당해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좀 엄격하게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사법농단 수사 때부터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더 나아가서 구성영장 발부가 조금 엄격해진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대로 오면 예전 적배수사 처음 할 때보다 지금이 조금 더 엄격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에서 예를 들면 영장을 뭘 발부하고 뭘 기각하고 이게 아니라 이런 저간의 사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여당의 부설 연구원에서 법원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대로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냈다는 거. 그게 더 문제인 거죠. 조수진 부장. 제가 기억이 나기로 최근에 자산관리인이 조국 장관 부인이 차명폰을 가방에서 공기계에서 유심쯤 껴서 전화하는 것도 봤다고 하면 사실 이거면 상식적으로 벌써부터 증거가 다 없어진 건 아닌지 그런 생각까지 좀 들었어요. 남아있지 않겠죠. 그리고 조국 장관의 전공이 형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포렌식을 했어요. 그때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문자 메시지까지도 전부 다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보면 별건 수사까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대전화의 증거 문제 이거를 누구보다도 조국 민정수석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기각권 관련해서도 야당의 주장이 이렇게 거세인데요. 일단 검찰은 윤석열 총장의 검찰은 그럼에도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밝히면서 윤 총장은 정면돌파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 발부에 대해서는 참 많은 얘기를 우리가 했지만 지금 검찰은 최근에 1년에 법원의 영장 기각 분위기가 마지막 변수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보면 검찰 쪽에서 알게 흘러내는 얘기들 보면 검찰 수뇌부가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만 보면 예전 적폐수사 때야 알게 모르게 정권에 지원을 받는다는 표현이라는 게 제가 적절한지는 않겠죠. 어쨌든 정권의 바라보는 방향과 검찰의 바라보는 방향이 일치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강도 높은 수사가 부담은 없었어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정권이 바라보는 방향과 검찰이 바라보는 방향이 반대 방향 아니겠습니까? 충돌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쨌든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인 검찰 수뇌부 입장에서는 부담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검찰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만약에 영장도 청구하지 않고 물러난다? 그러면 일단 여권에서 뭐 했냐? 아무것도 없잖아. 이러려고 두 달 동안 나라로 숙대방 만들어서 얘기 나오겠죠? 야당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 봐. 역시 조국열차고만 특검이야. 이 얘기 나올 겁니다. 3연 초과예요. 그러니 검찰 입장에서 이미 지금 허락이 올라탔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통해서 이 전 난국을 정면도로 파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뚫어야죠. 뚫으려면 영장 청구했을 때 구성영장이 발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어제부터 오늘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조수임 부서는 화면에 잘 나눠져 있는데 조국장만 동생이 건강상의 이유로 많이 참작이 돼서 기각이 됐으니 최근에 어쨌든 황제조사 논란도 있고 정경심 교수도 이렇게 해서 구속을 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바로 저 점 때문에 지금 검찰이 긴장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검찰이 가장 강하게 어떻게 보면 유감 표현을 한 것이 바로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기준으로 발부냐 기각이냐가 결정이 돼야 돼요. 쉽게 말해서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거를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장관의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도피시킨 혐의까지 받고 있어요. 증거인멸. 그렇다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든 것은 바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됐을 때 법원이 다시 한 번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해서 기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반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지난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 씨 딸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에 관여한 김경숙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암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항상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되지만 우리가 존중하기 어려운 것은 양형에 있어서의 이것이 과연 평등한가 이것이 공정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일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구속사유 이것은 정확하게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료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검찰 입장에서 볼게요. 정경심 교수한테 영장총회에 발부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검찰 입장에서. 그런데 문제는 기각됐을 때 문제인데 검찰이 기각될 때 되더라도 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장이 기각됐을 때 기각 사유에 범죄 소명이 안 됐는데 이건 완전히 범죄 소명에 다툼 여지가 있어서 영장을 줄 수가 없어. 이런 사유라면 이것도 소명 못하고 검찰 수사가 망가졌거나 이렇게 해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조국 장관의 동생 영장 기각하는 것처럼 피의자가 건강에 안 좋고 눈도 안 보인다고 그러고 예전에 머리를 다쳐서 아프다고 하고 그런데 수사에는 그래도 잘 협조했고 이런 사유로 기각이 된다고 하면 그건 설사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크게 반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크게 받는 데미지는 없죠. 그러니 기각이 만약에 됐더라도 어떤 사유로 기각되느냐예요. 건강 문제로 기각된다? 그러면 여론이 법원이 왜 이런 걸로 기각을 하지 라는 쪽으로 흘러가지 검찰 수사 망가졌구나 이렇게는 보지는 않을 겁니다. 왜 윤석열 총장의 정면돌파 얘기가 쭉쭉 나오냐면 다음 화면 보실까요? 건강 얘기도 얘기입니다만 지금 다음 주에 벌써 화요일 목요일에 굵직한 국정감사 조국 장관 나오고 윤석열 총장 출석하는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쨌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가늠을 해야 그래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장희차 평론가님 사실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나 법무국정감사도 화제겠지만 윤석열 총장이 직접 출석해야 되는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다음 주 목요일 17일 이전에는 최소한 조국 장관 남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그리고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는 결론을 내놓아야만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그 이전에 나와야만 윤석열 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뭐라고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 이전까지도 17일까지도 영장 청구에 대해서 검찰이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윤석열 총장에게 매우 곤혹스러운 질문들을 퍼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맞아야 할 비라면 영장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를 하든 기각을 하든 그에 따른 이유가 나올 것이잖아요. 앞서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법원의 판단을 받은 다음 입장을 정리해서 17일 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임하고 싶을 확률이 대단히 높고요. 시기적으로도 이미 정경심 교수 벌써 3번이나 소환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17일 이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17일 이전에는 영장 청구뿐만이 아니라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소요되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 결정까지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리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김종욱 교수는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장이 어찌 보면 조국 장관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약간 애매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있었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검찰개혁하시는 분이잖아요. 저건 검찰개혁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사 장기화 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소위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는 건 중요하지만 왜 하필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첫 시발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수사자들에 대한 것이냐라고 하는 많은 의구심이 있어요. 저는 이건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하나 법률적인 판단으로 가는 길이 분명히 있겠지만 또 하나 법률적 판단에 대한 여론의 향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보면 조국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다음이 없다는 각오로 검찰개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볼 땐 검찰 입장에서도 이미 한 시위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가 이런 소위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중대한 싸움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 싸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제기해서 소위 여론을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저는 적어도 법률적 판단에 맞게 서로가 자기의 양심에 맞게 수사하고 판단 내리고 그 판단들을 국민이 정확하게 이해해서 거기에 맞게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정치권이 반응을 해야지 사전에 정치권이 미리 반응을 해서 그런 여론들을 바꿀 수 있다거나 법률적 판단을 바꿀다는 생각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건 적어도 정치를 사법한 정치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의 자기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저는 저런 방식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저 자체가 저는 상당히 구태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태적이다. 저희가 주제로 잡은 이 얘기, 정경심 교수 만약에 구성영장 기각되면 광화문 마비될 것이다. 홍준표 전 대표가 한 얘기인데 조수진 부장도 이 얘기는 동의하세요? 네,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출근 때문에 광화문 사업에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3일과의 집회와의 차이점은 젊은 층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당 지지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도라든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왜 나오셨냐 물어봤더니 새벽에 조국 장관 동생의 구성영장이 기각되는 걸 보고 잠을 못 잤다. 이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마 홍준표 전 대표가 그런 기류와 관련해서 저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황의석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장과 조금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이 장관 취임 이후에 첫 인사였습니다. 민변 출신이에요. 민변 출신에게 검찰개혁을 맡긴다는 것 이것 때문에도 굉장히 논란이 컸는데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 일가 수술의 마무리의 기준은 조국 장관 아내가 기소되는 시점. 이거는 꼬리 끊기입니다. 왜냐? 이번 수사는 조국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에요. 그렇다면 조국 장관은 어느 정도 수사를 받고 언제 소환이 되며 어떻게 조사를 받을까가 우리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경심 교수의 기소로 끝내자. 이거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발언입니다. 위치를 망각한 발언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전 대표의 이 말도 어느 정도 의미심장할 수는 있겠는데요. 검찰과 법원의 움직임 조국 장관의 동생과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얘기 첫 번째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조국 장관의 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